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잇지예지입니다. 제가 오늘은 팝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뜨릴 때마다 누가 제 심장도 같이 이렇게.. 좀 됐습니다. 소리가 생각보다 크네요. 스니커즈 VS 아이시 잇지 여름 중에 한 곡만 골라야 한다면? 아.. 어려운데? 2019년도에 여름은 아이시였고 2022년도 여름은 스니커즈였죠. 비유를 하자면 아이시는 좀 에어컨 같은 느낌이고 스니커즈는 조금 선풍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좋아하시면 선풍기로 가겠습니다. 스니커즈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스니커즈를 부를 때면 뭔가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스니커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번 타이틀곡 케이크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. 피스업 케이크라는 한 조각의 케이크처럼 모든 고민들과 이런 좀 힘듦을 왕하고 먹어버리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왕하는 이 동작들이 다 포인트예요. 이번 타이틀곡에서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과자 러버 예지. 평생 딱 하나의 과자만 먹을 수 있다면? 이거 질문이 너무 극악무도 안 돼요. 제가 원래 자극적인 과자를 엄청 좋아했는데 뭐 예를 들어 떡볶이 맛 이런 확실한 맛을 좋아했으면 요즘에는 슴승한 맛이 엄청 좋더라고요. 커피랑 먹으면 맛있다는 그 과자가 요즘 저의 최애 과자인데 한 달 반 안에 큰 깍이 있잖아요. 여덟 깍씩 먹은 것 같아서 근데 아직도 좋아하고 있어서 일단 그걸로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거는 계속 달라져요. 성공계 곡 중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? 배돈미 vs 넌 오마이 비즈니스 저는 논마비야 넌 오마이 비즈니스를 좋아하는데요. 배돈미도 좋아하는데 제가 멀티가 잘 안 되는데 뭔가 넌 오마이 비즈니스는 틀어놓고 딴 짓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듣기 편안한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올 여름은 여러분 넌 오마이 하세요. 배돈미도 좋습니다. 컴백 소감을 미찌들에게 반말로 얘기해준다면? 미찌들아 미찌들아 우리가 8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일단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가 진짜 미찌들을 너무 보고 싶어했어서 이번 컴백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 진짜 우리 미찌들의 여름을 책임질 만한 곡들로 싹 모아 왔으니 올 여름은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. 사랑한다.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? 음.. 고생했어. 일단 고생했고 물론 안 힘든 순간도 없진 않았지만 즐기면서 열심히 한 너의 모습 참 보기 좋아.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팬들에게 셀카를 자주 보내주는데 예지님만의 셀피 포인트는? 조명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각도를 찾아가는 것 같긴 해요. 뭔가 나방처럼 이렇게 눈동자도 되게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팬분들한테 주는 셀카인데 저화질이면 속상하잖아요. 팬분들을 생각했을 때 고화질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예. 리더, 댄스, 보컬, 랩 등 완벽한 올라운더 예지예요. 감사합니다. 더 잘 해내고 싶은 포지션이 있다면? 이치를 하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춤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컬은 그거에 비해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좀 보컬에 욕심을 내보고 있습니다. 더 잘하고 싶은 예지의 꾸준한 자기관리 원동력은? 일단 믿지? 믿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기관리가 되게 포괄적인 거잖아요. 건강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다칠 만한 일들이 일상에서 엄청 많더라고요. 당연히 운 좋게도 다친 적이 없었었고 제가 또 몸도 많이 튼튼한 편이기도 해서 아직 우리 믿지들을 크게 걱정시켜본 일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제가 건강이 또 안 좋으면 팬분들하고 볼 수 없게 되잖아요.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. 우리 팬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건강해야겠다. 그리고 일단 제가 아픈 게 너무 싫어요. 아프면 저희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니까 여기 약간 터뜨릴 때마다 엔딩 만들어주신 느낌이에요. 멤버들과 연습하면서 웃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최근 행복했던 순간은 저는 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멤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틀을 깨는 생각을 많이 하지?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. 과자를 이렇게 깔 수도 있고 이렇게 깔 수도 있는데 안 까지면 과자 못 먹겠는데 안 까지는데 이러면 이렇게 먹으면 되지?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하찮아서 얘기해줄 수가 없는 정도로 저희는 진짜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! 앨범 활동하면서 가장 즐겁게 활동했던 곡은? 저는 일단 이번 활동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연습을 할 때 확실히 밝은 곡이니까 텐션이 다른 곡들에 비해 좀 좋았던 편인 것 같고 여름 컴백을 또 하고 싶기도 했었고 날씨도 아예 난이야 날씨는 비가 좀 많이 왔었어.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활동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이렇게 재밌게 파키지를 해봤는데요. 화보 촬영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굉장히 안 해봤던 느낌이어서 저에겐 너무 새로웠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이번 마리클레르 9월호 제가 찍은 화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Kill My Doubt 타이틀곡 K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